머리 너무 많아 라이즈 그러니깐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머리로는 피해야 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당황하면 손이 안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피하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요런걸 버려야됩니다 왠지 광산 곡괭이질 두 번만 하면은 금이 나올거 같은데 아 고걸 못 넘네요 고걸 못넘어 오 오 아니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몸은 쓸데없이 정직해요 오오오오 절대 포기하네 오우 와우 예 피했다 해가리 내라 절대 포기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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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집에 갈 수 있게 해줘서 하아 하아 G5가 다 괴랄하죠 아아 과연 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써봤어요 아 그렇구나 정해져 있군요 어 그래서 필수 스킬이라고 딱히 떠있진 않더라구요 오우 오우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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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5분 버텨라 5분 제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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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을 향해 나이스 5분 버텼다 안죽고 버텼다 안죽고 버텼다 이제 10분 버텨보자 가 아하 가자야 붕 붕 붕 일로 나와 빨리 그렇지 아이고 나이스 절대적으로 버틸거야 이씨얌 우오ящ 어 오옹 어우 오오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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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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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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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렇지! 15분만 버텨보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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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cionも 오래있었니? 에이 에이 지쳐라! 제발 미쳤다! 우우우우우우! 하아.. 어이없는 죽음 만들지 말자 아.. 드디어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보돌이도 아직 많이 남았고 좋은거 쓰지마! 지쳤다! 어디갔어? 에이! 시베러드! 그때도 많이 다네 진짜 어마무시했네 아 근데 뒤끝에 모두리를 너무 많이 쓴거 같은데요 이거 음! 루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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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와! 또 써! 어휴! 난 절대 포기 안할거야 이 새끼야! 절대 포기 못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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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려찍기 한단말이야! 어휴! 안 맞았어! 뭐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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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나이스! 오우! 오우! 오우 예! 오우! 죽는줄 알았다! 집에가자! 오우! 20분까지만 죽지않고 버텨보자 하아 제발 부탁이다 중심심! 내 손아 버텨봐라 하아 가자 제발! 헌터여 후우 지쳐간 것 같은데 얘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씨끼야 으악 으으으으wią 이 야 휴 오호 아헤이 미안하다 집에 갔다 올게요 아 이제 모두리욕도 몇개 안 남았는데 제발 5분만 버티면 쟤 한번 더 지친다 그때를 노리자 파이팅 파이팅 나와 거기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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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아 나이스 아우 절대적으로 버틸거야 절대적으로 이야 아우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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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오우 너랑은 적정거리가 필요해 너랑은 적정거리가 필요해 하아 절대적으로 다 피할거야 와우 sollten 오우 él 우왁! 오우! 우왁! 나이스! 우왁! 에이! 오우! 아이고! 때리지 못하네!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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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미쳤다 아 지친거였는데 그럴까요 치맥파티 아 한번도 안죽은거에 위안을 삼자 아 이제 남은 모조리가 나밖에 없구나 네 맞아라 야 으악 안 돼 절대적으로 피해야돼 이것만 하고 집에 가자 아 야후 어이 와 빨리 아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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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때릴 거야 에헤이 너무 멀다 어 뭐야 절대적으로 피할거야 아이으 아이으 와우 아 으 으으우 오우 미쳤나마 계속써 절대적으로 피할거야 이야앗 오우 아고 집하자 네 맞아요 근데 그 거리가 저는 어느정도 얘를 거리에 두고 있어야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거 쓸 때마다 강력한거 하나씩 때리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완전 딜타이밍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죽자 씨끼야 제발 나이스 죽자 제발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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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발! 오우 예! 살려줘! 오우 예! 우왁! 우왁! 아우! 휴... 아아 왜 안 죽니?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죽었습니다. 휴...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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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깔싸맘히 싸워보자! 해자 기술 써라, 해자 기술! 에이! 너무... 압박해! 후우! 오우! 오우! 그거 쓸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미리 피했지! 이 새끼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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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다 이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G5보다 덜 걸렸구나 하하하하 금 레고 야 내일 낮 방송에는 멀티 할 수 있겠네요 승환님 어떡합니까 이제 고구반주 내일 없어서 으아 이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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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아 아